1. 저 학교 언제 가요? 학교에 가다. 저 학교 언제 가요? 2. 9월에 3. 내일 9월이에요? 4. 아니, 여름이 지나야 9월이야. 여름이 지나야 9월이야. 여름 5. 내일 여름이에요? 내일 여름이에요? 6. 아니, 너 생일 지나야 여름이야. 아니, 너 생일 지나야 여름이야. 생일 7. 내일 제 생일이에요? 내일 제 생일이에요? 8. 5월 지나야 너 생일이야. 5월 지나야 너 생일이야. 9. 또 물어보기 전에 말해줄게. 내일 5월 아니야. 10. 또 물어보기 전에 말해줄게. 내일 5월 아니야. 10. 내일이 여름이라서요? 내일이 여름이라서요? 내일이 여름이라서요? 내일이 여름이라서요? 10. 음 agricoles videos 10.есс 10. intuitive